안녕하세요 피규어올리기 아인스 입니다. 구독자분들이 미탁품을 보내주신 물건들 도착한 것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걸로 좀 정신이 없어 가지고요 리뷰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폼도 바꾸는 등 여러저러 좀 신경을 좀 많이 딴 데 쓰다 보니까 이제서야 영상 올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그동안 왔던 미탁품이 두개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타나토스님께서 끝판왕 베이가 리그 오브 레전드, 끝판왕 베이가 피규어 제품입니다. 저희가 신뢰품 소식 때 정보를 보내드렸는데 얼마 안가서 바로 공수를 해가지고 또 보내주셨구요. 다음이 열람재하님께서 보내주신 물건입니다. 미리 한번 내용물을 봤는데 이것처럼 까서 보여드릴 수는 없더라구요. 그냥 쌓여있는 형태라서 쪽지가 함께 맡겨주신 제품은 프레임암즈걸 익스텐드암즈와 msg 킬러비크 두개의 제품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거를 꺼내서 보여드리고는 싶은데 제품이 안에 이렇게 쌓여있는 형태라서요. 박스채가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까서 보여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도착을 했고 요청사항에 백할 얘기가 있으시던데 스틸렛 이것도 들어가 있었구요. 선물이라고 가사포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영상이 많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제서는 올리게 됐는데요. 보내주신 물품들 보다시피 잘 도착을 했구요. 다음에 또 연구 부착을 하게 되면 영상을 올려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제품들 발음은 좀 많이 뒤가 되겠지만 본 리뷰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아이스였구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